키가 커서 시선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왜 시선이 내려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변태 새끼. 아구 할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재데뷔하게 된 이주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낯설다고 하지 마.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채팅이 너무... 첫날부터 채팅이 너무 좀 거치네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떡하지? 미개어봉 증거 뒤지려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아직 세상에... 세상에 이제 때 묻지가 않아가지고... 아 빨리 할까요? 아 힘드네 힘드네. 아 아 아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좀 쑥스러운데... 잠깐 들어가 있어도 되나요? 키가 너무 좋다. 아니요 저 쑥스러워요. 안녕. 다리 쏘라이 이간놈들아. 안 가 안 가.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놀려면은... 귀가 이렇게 쫑긋해요. 공격으로 변신하는 기능이 타던데... 그리고... 심으륵하면은 이렇게 돼. 공격으로 변신하는 기능이 타던데... 그게 무슨 소리니 초로초로야. 무슨 공격로봇이에요.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네.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옷이 달라진 거를 느끼시겠나요? 살짝 달라졌는데... 살짝 달라졌는데... 그리고 주인이나... 구유반이 다름진. 짜잔. 재료투 가능하려고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을 거예요. 한날부터 뽀뽀꾸 핀드레이커 배를 꺼낸 어투버가... 어머 이게 내 진저 있지. 렐로. 무름무름먹었습니다. 수구수구. 됐고. 가슴좀. 가슴좀. 이렇게 더 선정한 주인님은... 한옥지점. 다 이렇고요. 여러분이... 지하아! 맨발! 이상한 이름 목소리 뭔데? 아파서 시선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이해해주실 수 있죠? 왜 시선이 내려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선생님 저는 키가 작아서 얼굴 보려고 놀려다보는데 얼굴이 안 보이고 다른 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기요. 저기요. 외국인 게 어느의 말 몰라요? 여자는 가슴이 아니라 눈을 봐주는 거에 감동을 한다고요. 라고 할 뻔. 아 라고 할 뻔. 다들 오늘 주인이 되면 즐겁게 즐기셨나요?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할... 후원. 고맙습니다.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크크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